그랬는데 9월에 가가지고 10월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그때가 조점이 됐네? 아니 솔라마를 그때 던졌거든요 근데 사이클에서 아직 좀 한 방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미국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금융기관들이 홍콩 금융기관들이 다수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된 상황이면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적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투자상품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미래의 꿈은 미래의 꿈을 현재로 가져오면요 이자율로 할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비트코인의 꿈이 훼손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말이 안 돼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의 꿈을 현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거를 금융의 용어로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매기는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게 미국의 금리인 거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지금 최근 지표는 요 단기적인 지표는 또 지표가 좀 잘 나와가지고 미국의 금리인화를 좀 더 늦게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있고 요즘에 막 그런 거 나오죠 늦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미국 금리가 저는 좀 높은 거 같고요 미국 금리가 높은 거 같고 내리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좀 더 기대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 하반기에 가면 다시 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별로 안 오는 거 같거든요 뭐 전고점보다 조금 올랐잖아요 근데 진짜 미래를 타깃하고 있었던 많은 자산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아 뭐 투자 조언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좀 오겠다 싶고 제가 2021년에 막 5월달에 엄청 핫했잖아요 국내에서 막 위믹스 2만원 산 솔라나 막 엄청 올라가고 그랬다가 5월에 앨런 머스크가 다시 뭐 아 나도 조입 안 할게 하면서 붓다빈도 나오고 하면서 막 빠졌잖아요 트윗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막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9월, 11월까지 또 막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금 저희 회사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제 한투에 뒷자리에 앉던 분인데 그분이랑 강릉 출장을 갔었어요 여름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 여름에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그때 팔걸 꿀꿀꿀꿀 팔꿀팔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9월에 가가지고 10월에 가가지고 보니까 더 올랐어 아니 그때가 조점이었네 아니 솔라나를 그때 던졌거든요 근데 야 솔라나가 200달러가 가네 그때가 조점이었네 시작하더니 4월 정도까지 막 달리다가 약간의 조정을 좀 거치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려나 올라가려나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새 횡보하면서 이제 6월이니까 또 7, 8, 9, 10, 10일 이 하반기가 또 막 중국도 뭐 개방할 수 있다 하고 미국도 금리 인하가 좀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어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하반기는 그래도 이제 크립토의 그 불장 경험 해보셨잖아요 지금보다 더 더 좀 있었잖아요 저희 그 과거 기억에 올려보면 그래서 워낙 초단기간에 되게 세게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서서 지금은 서서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사이클에서 아직 좀 한 방 남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황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통신 섹터를 할 때 이제 통신의 밸류체인도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막 3G폰 4G폰 5G폰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10년 정도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3G에서 4G 넘어갈 때가 되면은 막 다 말해요 이번에는 빨리 될 겁니다 이번에는 빨리 될 겁니다 이번 사이클은 10년이 아니라 뭐 7년입니다 이번엔 6년이 될 겁니다 저희 5G도 막 5G 빨리 올 겁니다 빨리 올 겁니다 하는데 빨리 안 왔거든요 고깃도 천천히 됐고 아직도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반도체, 통신 등등등 저는 절대 사자가 아니지만 거기서 약간 깨달은 건 있어요 아 시장이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는 이유가 있구나 통신사만 동의해서 사이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장비회사들 또 통신사한테 원가인 게 얘네들한테 매출이고 통신사한테 원가인 게 얘네들한테 매출인 게 소비자한테는 그게 또 효익의 증가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아이폰이라든지 핸드폰 제조사의 역학관계랑도 엮여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이게 세대를 빨리 빨리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이클 빨리 빨리 돌면 무조건 좋거든요 얘네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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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미 인프라 투자 대규모 몇조 원 단위로 했는데 그거를 빨리 오면 싫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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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는 새로운 장비사들 나오면 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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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혁신해야 되니까 한 명이 빨리 맞아서 빨리 해 빨리 해 이 역학관계가 막 돌아가면서 이 사이클이 딱 형성이 되고 누구 하나가 이번엔 빨리 올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클은 이러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정도의 주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사이클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반감기라고 하는 채울자의 사이클과 투자자가 느끼는 마음적인 사이클과 그리고 거래소와 뭐 여러가지 막 등등등등 산업의 혁신과 윈터가 되어야지 창업자들이 무르 이거 가지고 제대로 좀 엑싱 안하고 여행 안 가고 좀 빌드를 하고 빌드 한 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 2년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써머를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되고 막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얼기구 설겨가지고 그런 사이클이 나오는 게 아닐까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7만불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남은 포텐을 봤을 때 어... 이제 저는 이제 그 라운드 넘버 라운드 넘버라고 저희가 말하잖아요 10만원 100만원 네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긴 하지만 뭐... 미국인이라고 하면은 7만 2천불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인이면 뭐 1억 돌파하는지를 보겠다 1억 되면 팔게 이렇게 말하는데 딱 떨어지게 말하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7이 아니라 10이 아닐까 최소 10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아니 그냥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이게 비트코인의 달러랑 같이 보잖아요 usdt로 보잖아요 대부분의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도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서 심리적인 또 저항이자 심리적인 발판이자 심리적인 최소 조건들이 거기에 좀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약간 사짜 같은 생각 사짜는 아니신 것 같고 다 이유가 어... 내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말씀 주신 매크로 이슈와 그리고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자체적인 산업의 사이클이 맞물렸을 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 하다못해 지금 미국 대선까지 지금 마무려서 정치적인 일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INF 크립토랩의 오태안 대표께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INF 크립토랩이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대놓고 추진을 하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정도 있는데 이제 STO잖아요 STO가 이제 2023년 2월이었나요 지난해 2월인가 이제 STO 관련된 토큰증권 가이드란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각 업계에서 토큰증권이 뭐냐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 토큰증권으로 INF는 어떤 걸 하고 싶고 이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친구인가요 이게 뭐 크립토랑은 좀 다른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크립토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공부를 해서 크립토에서 말한 토큰증권을 크게 두 가지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Real World Asset Tokenization 이게 이제 RWA라고 말하거든요 RWA가 이제 크립토 크립토인 거고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에요 토큰증권은 웹2에서 말하는 이제 토큰 토큰증권 RWA는 웹3에서 말하는 토큰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네 그래서 RWA는 퍼블릭 체인을 이용하고 뭔가 크립토 크립토스러운 어프로치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STO는 이건 완전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규제 하에 그래가지고 토큰증권인데 네 우리는 토큰이라고 하니까 네 크립토처럼 생각하지만 방점은 증권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토큰 증권이면 이거는 뭐냐 하면 증권인 거죠 네 증권 토큰이면 증권용 토큰이면 이건 뭐냐 했을 때 증권형인 토큰이야 할 수 있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네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는 토큰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이다 이제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그게 이제 STO인 거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은 증권은 하여튼 여섯 가지 형태의 증권이 있는데 막 그 주식 그러니까 채무증권은 채권 뭐 투자계약증권 수입증권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 증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토큰 증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나오면서 이거를 좀 푸쉬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작년 초 작년 1월부터 한 작년 6월까지 이제 초기 컨설팅을 하려고 뭐 영업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증권사분들 뭐 임원분들 이사회 등등을 많이 들어갔던 게 작년인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INF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하나증권 같은 거는 이제 본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조만간 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토큰 증권은 굉장히 전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어 그 혹시 적금이라는 금융상품 아시죠 적금은 국민들 다 아는 금융상품이죠 제가 적금을 언제 처음 가입해 봤는지 아시나요 언제 하셨나요 카카오톡이 각 52주 적금을 했을 때 제가 처음 적금을 가입했어요 진짜요 네 보통 그 전보다 보통 이제 진짜 통장으로 많이들 하실텐데 네 창구에서 네 금리도 낮고 굳이 뭐 적금해서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입해 준 적금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모르고요 네 하여튼 저는 그때 처음 적금을 가입했어요 아 자기 손으로 네 근데 저와 비슷한 연령대 30대 중반들은 그때 가입을 많이 했어요 네 제 주변 동료들도 그때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어 카카오톡이 만들어낸 300만 400만 500만 유저 확보했거든요 제 기억에 52주 그 적금이 네 뭘 하면은 더 얹어서 불려준다 이런 컨셉이었죠 네 그 52주 그러니까 적금인 1년 적금인 건데 52주잖아요 네 근데 뭔가 52주 동안 뭔가 뭐 포인트 모으는 것처럼 퀘스트 깨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네 52주 적금을 해야지 뭔가 이런 느낌을 풍기면서 이게 막 흥했잖아요 네 마케팅이 엄청 잘 된 거죠 적금이라는 상품은 그냥 엄청 오래된 상품이에요 수십 년이 된 상품이에요 하지만 적금이 이 mz세대 이 mz세대 또는 신흥 신흥 금융인들을 혁신시킨 것을 가입시킨 이 기폭제는 52주 적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른 형태로 랩핑이 됐을 때에 이게 표현이 달라졌어요 지금 sto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기존에 상장하려면은 막 그 엄청 어렵단 말이죠 돈도 많이 들고 엄청 큰 회사가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sto라고 하면은 투자계약증권을 올릴 수 있고 수익증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용자산이라든지 어떠한 뭐 주차장에 수익을 배분하는 권리라든지 어떤 영화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권리라든지 걸그룹 음원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뭔가 그 세 개를 묶은 음원의 수익권을 뭐 마스터권이랑 결합시켜가지고 뭐 만든 상품이라든지 뭔가 이런 형태의 듣도 보도 못한 상품들을 만들어 상장을 시켜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sto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기존에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품이 sto라는 이 제도의 껍데기를 통해가지고 씌어져가지고 디테일들에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증권사는 솔직히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면은 뭐 삼성증권에서 사셔야 될까요 한투에서 사셔야 될까요 하나증권에서 사셔야 될까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증권사의 본질 증권사의 금융업의 본질 이 뭘까 하면서 금융업에서는 최소한 금융상품이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렇죠 차별화가 안 돼요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차별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친절한 서비스 UI UX 개선 수수료가 싸고 수수료 싸고 선물 주고 그게 모아있는 혁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증권사의 밸류를 높여줄 수 있겠어요 그냥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밸류를 깎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이제 멀티풀이 일곱 배 너무 증권사 안 좋게 말하나 일곱 배에서 열 배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멀티풀을 받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금융섹터보다 약간 서비스업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맞습니다 현대차보다도 낮은 PER 멀티풀을 받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금융 관계자 여러분 저는 엄청 좋게 봅니다 하지만 STO를 하게 된다면 금융상품에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걸그룹 토큰 전문증권사 뉴진스 토큰을 우리가 발행한다 뉴진스 토큰 유통되는 뭐 이런 회사 그러니까 어디 주차장 난 주차장 전문증권사야 주차장 토큰 증권 상장 전문증권사야 막 이러한 방식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토큰 증권을 통해가지고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게 수익화 가능하고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화가 되는 게 STO다 네 그게 STO의 이제 첫 번째다 첫 번째? 아 첫 번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쉬워지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요약을 드리면 52주 펀드 그러니까 26주 펀드 어떤 땡땡 유튜버가 운영하는 펀드 아니면 뭐 52주 적금처럼 적금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뭐 잘나가는 회사 5개를 묶어가지고 아니면 투자자들이 7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77개를 묶어가지고 ETF로 만들려면 ETF 발행하는 거 엄청 복잡해요 근데 ETF를 토큰 증권으로 해서 77짜리 럭키세븐 ETF 토큰 증권 그거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든 포장이든 새로운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형식을 통하면 금융상품의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나와요 월 배당용 주차장 토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SDKT 막 했을 때 한 달에 통신비 얼마 내세요? 5만원이요? SK텔레콤 배당 수익률이 뭐 한 4.5% 그러면은 110만원을 사시면 통신비 한 달치가 나와요 그러면은 1300만원 1500만원 사시면 배당으로 통신비를 다 내실 수 있어요 쌤쌤이에요 이런 어프로치 용산 용산역 주차장 토큰 증권 하면은 아 나 주차장에 투자할 수 있겠네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혁신 세 번째는 자산 쪼갤 수 있다 그냥 막 무거운 자산들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 5만원인데 ST는 쪼갤 수가 있고 거래 시간도 기존보다 더 늘리시는 일단은 저력을 갖고 있고 그게 될 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좀 STO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 뭐 증권사 안 좋은 말을 해서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은 금융회사들이 증권사는 뭐 1년에 잘 벌면 한 1조 벌어요 대형증권사 기준으로 은행 지준은 좀 잘 벌면 분기에 1조를 벌어요 STO 이거 만드는데 한 100억에서 200억 들거든요 그러면은 1조에서 100억은 몇 프로에요? 1% 1%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투자해보자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 입장에서는 도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수준이네요 금액은 크지만 우리 1%로 1년에 버는 거에 또는 분기에 버는 거에 1%로 한번 금융혁신 해보자 예대 마진으로만 하는 비즈니스 서민들에게 비슷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서민들에게 금리 높고 나는 낮은 금리로 가져와서 예대 마진을 먹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말고 수수료 비즈니스 말고 이러한 금융의 혁신에 공헌을 좀 해보자 라는 어프로치로써 STO로 접근하는 것도 완전 환영 그래서 금융의 혁신을 한번 우리나라 증권사도 혁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나라 금융사가 미국의 아이비 이런 곳에 비해서 훨씬 먹거리 창출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STO 토큰 증권을 통해서 좀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이게 국가경제공헌을 또 금융세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라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집합투자 이런 거는 근데 수년 전부터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니스트 펀드라든지 이런 게 쪼개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 사실 기준에도 비슷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리츠라는 그 상장돼 있는 걸 사시면 부동산을 좀 쪼개서 살 수 있고 수익형 부동산 네 근데 이제 뭐 차이점이나 이런 거가 뭐 또 저희 보고서 보면 막 많이 나와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다른 형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인간의 창의성을 깨우는 건요 어 STO를 통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기존 방식을 통해서는 창의성을 깨우지 못해요 금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요 기존 시장의 기존 제도에 있었던 뭐 리츠 상품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인스파이어 스피릿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큰 증권이 주차장에서 보편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차장에 가격이 매겨질 거예요 대략적인 가격이 보이게 될 거예요 네 주차장에 가격이 보이는 순간 그 가격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내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토큰 증권화가 되어가지고 이 주차장 얼마라는 거가 보여지는 순간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유동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주차장 어떡하지 막 PE가 이거 사겠다 막 하는데 못 믿잖아요 PE가 사기칠 것 같고 근데 어 내 옆에 있는 1주차장 땡땡 공항 1주차장이 STO로 팔렸는데 100억 밸류로 받았네 얘네가 1000대 주차하는데 500주 주차하니까 얘네 절반 정도는 밸류로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많은 자산들의 가격 가치가 붙는 순간 이거를 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유동화도 하게 될 거고 일반인들도 접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 그 가격이 제 값을 찾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하고 더 붙게 될 거라는 거죠 붙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에서 기존에 소외되었는데 가치가 있었는데 소외되었던 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혁신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가치를 사서 더 밸류업을 시킨다든지 뭔가 그냥 새로운 형태의 많은 먹거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 방식으로는 그런 거 아예 못한다 STO로 하면은 아직 부족해요 RWA보다 당연히 부족하지만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창의성 있고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혁신할 수 있는 영업들이 훨씬 넓어진다 그래서 STO 서밋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리츠 서밋 가면은 그냥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네 STO 서밋 가면은 은근 재미가 있어요 막 뭐 희한한 뭐야 막 그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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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메스티화를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신선하잖아요 갑자기 창상력이 들어가는 공단이 열려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와사비가 거래단다 치면은 그게 가격이 매겨질 것이고 그러면은 와사비 비즈니스가 이렇게 돈이 되네 하면은 저도 뛰어들 수 있는 거고 와사비에 이런 형태로 좀 창의성과 혁신성을 좀 자극할 수 있고 전통 비즈니스에 약간 좀 크랙을 낸다고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런 크랙들을 좀 낼 수 있는 거죠 크립토 블록체인이 내는 그러한 크랙들처럼 크랙을 내기 시작하고 땜에 구멍이 살짝 뚫리게 되는 순간 그게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게 혁신적 파괴 파괴적 혁신 그러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카카오 52주 적금 은행들 왜 도입 못했을까요 카카오 같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카카오 같은 금융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하니까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52주 적금이 그리고 젊은 MZ세들이 막 미친듯이 가입을 하게 되었고 MZ세들은 돈을 적금하는 습관을 기를 수도 있게 되었고 STO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기본 틀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정말 설득이 또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안 그래도 사실은 이 STO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모든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STO다 이렇게 해서 되게 무슨 그릇에다가 비교했던 유명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부산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이 STO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INF 크립토랩이 지자체를 통해서도 되게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토큰 증권은 증권이잖아요 그리고 레거시에 관심이 더 많은 측면이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기도 하고 물론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증권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어렵고요 완전히 블록체인을 신뢰하기도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이버면 네이버가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네이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회로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4256을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이런 거를 미들백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전통 금융에 대해서 모르고 저희 모 회사의 컨설턴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토큰 증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다고 한다면 좀 섞여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토큰 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사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곳들이 하기에 더 적합하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마도를 선다고 할까요 리드를 해줘야 돼요 R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좀 웹3가 좀 리드를 해주면 좋아요 둘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비지슬가 전개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뭐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존의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저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아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 마치 뭐 사기야 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토큰이라는 게 근데 토큰 증권이라는 최소한 이 토큰이 들어간 단어가 전통 증권사라든지 레거시에서 쓰이게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기존에 있는 워낙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공부만 하고 그냥 뭐 원체인 활동 뭐 해보세요 이러면 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이 불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알트코인 공부해서 돈도 버셔라 아 그래서 그냥 좀 독스나 이런 거 백서들 막 블러 블라스트 막 이거 막 젊은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이거를 오픈시가 점유율 95% 16조원 밸류의 투표정 평가를 받았던 그런 크립토 웹투죠 얘는 웹투의 거물이었는데 오픈시를 3개월 만에 물리친 웹3 프로젝트가 이제 블러인 거잖아요 아 얘가 어떤 식으로 이걸 이긴 거지 그걸 공부해보고 아 이거랑 유사한 프로젝트 뭐가 있을까 이 창업자는 그 다음에 지금 블라스트 만들어서 또 잘 됐잖아요 네 이 창업자는 또 그 다음에 뭐만 될까 막 이런 식의 공부를 해보고 그거를 투자랑 연결짓는 연습을 뭐 소액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게 이제 투자의 노하우가 되어가면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음 그 미소에서 네 의미심장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웹투에서도 우리가 뭐 코스피코스닥 하다못해 미장을 투자를 할 때 종목을 공부하고 섹터를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듯이 우리도 이제 웹3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해야되는 시점이 왔고 또 지금 2024년 딱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우리는 스터디를 한 번 더 해야되는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돈을 만나 보는 슈차마니 오늘은 INF 크립토랩의 오태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INF 크립토랩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정말 데일리로 올려주시는 리서치 자료도 있고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료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자 오태완 대표와 INF 크립토랩에서 만들어주는 자료로 올해 하반기를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